아 아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보다 이쁜 연설이 있으시면 다 죽을 수 있는 소망이요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정말 잘하시는 품바님이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언니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나왔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저 식구들한테 째까란 것은 뭔데 나오냐고 학교 갔냐고 뭐 나이가 몇 갠데 학교로 가봤어요 우리 엄마 모질이 내만 안보이면 학교 갔다고 애기 학교 갔다고 학교는 내일 가요 오늘! 정말 오늘 또 마지막 날이지만 저희 동그라미 공연단 또 우리 또 민경미 그리고 또 가르침바 콜라보로 오늘 공연했는데요 다음에 또 올지도 몰라요 올까요? 올까요? 박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날 따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노래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동그라미 면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융경 품바이자 신입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융경 가수입니다 자료 병행 미적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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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라 조선 랄랄랄라 조선 인기시 짓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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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많이 봐주세요. 오늘 많이 봐주세요. 내가 어느 줄 모르는데 자, 민혁가락으로 한번 가봅시다. 다시 한번 아, 그나디랑 제 이름이 누구예요? 윙렁. 기분 좋아졌어? 기분 좋아졌어? 자, 준비해선 갑시다. 자료! 열심히 자료라고 경험! 전투IST. 하고싶어? 고마워! 예, Bankship! 못하亲구요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! 해결낸ioni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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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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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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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야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 씁니다 그랬나 기생성이잖아 기생성이잖아 본난 생선 넘버 너의 친구 아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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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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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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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